1. 2. 2. 2. 2. 3. 3. 3. 5. 5. 5. 5. 5. 5. 5. 5. 6. 6. 6. 7. 7. 8. 9. 10. 10. 10. 11. 12. 14. 14. 아이리스의 비밀을 알아낸 모험가들은 무서운 예언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에서 굴러내린 돌이 바닥에 떨어져 상상조각 나기 전까지 멈출 수 없듯이 하지만 그런 모험가들이라도 불을 뿜는 안톤 이 거대한 사도 앞에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누가 날 찾는 자라도 있었나? 이곳에도 재벌기만 할 것 같은데 오후에 더 좋아진다 멈추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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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리아 키르민이라고 해요 불쌍한 인어를... 혹시 황련님을 보셨나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게임 프로젝트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니 유래가 없던 대전투가 벌어질 것에 아... 중장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기품이 흘러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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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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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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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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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봐요 으흐 도망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어! 어! 바닷가 들어서 기를지 마오 안해도가요 다음엔 또 봐요. 10라운드 이번엔 그는 위치와 강릉이 감사되었습니다. 이 쪽에서 이 쪽에서 가장 위치한 것입니다. 전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치, 이 쪽에서 가장 위치한 것입니다. 이 쪽에서 가장 위치한 것입니다. 여기에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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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